안녕하세요. 지선아트의 지선입니다. 오늘은 나리나리 개나리 이벳따다 물지는 마세요. 네, 그려볼게요. 필요한 색 짠! 왜 이렇게 위로 갔어? 음, 자, 243-202-251-250-242-241-238-236 요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짠! 음, 크,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고마운 꽃, 개나리 좀 높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나으리라고 개나으리 그려볼게요. 자, 먼저 요 색깔이죠. 짠! 202번, 음, 많이 쓸 거예요. 202, 음, 집으시고 개나리 꽃잎 4개 개나리 모양만 잘 내면 돼요. 자, 좀 작게 그려요. 많이 그릴 거예요.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개나리 폭포 느낌. 밑에서 위로 가도 되고요. 저는 위에서 아래로 흐드러진다, 내려온다. 요 느낌 갈게요. 자, 꽃잎 4개, 좀 작게 그려요. 요렇게. 하나, 길쭉하다. 둘, 가운데에서 가면 되죠.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요렇게 그려준다. 셋, 넷, 요 느낌. 개나리 꽃잎 느낌. 요렇게. 음, 근데 안쪽이 약간 더 통통해도 돼요. 네, 가운데 쪽이 조금 더 통통. 끝에 약간 뼈죠. 요 느낌으로. 자, 요렇게 그려요. 자, 또 그려요. 네, 하나. 근데 다 요렇게. 음, 요거 말고 플러스 말고 엑스자라도 그려주고 약간 방향이, 음, 다양하도록. 짠. 천천히 예쁜 모양. 이왕이면 예쁜 꽃잎 모양으로 그려본다. 좋다. 또 겹친다. 음, 자, 겹친다. 지금 겹치는 거, 음, 어디 꽃잎인지 몰라도 괜찮다. 나중에 색감 차이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어느 것이 밑에 있는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려본다. 이렇게 세 개 정도. 음, 난 요렇게만 해요. 세 개만. 그 다음, 자, 밝은 색은 당연히, 음, 밝은 색은, 아니, 어두움부터 갈게. 어두움, 음, 살짝쿵 어둠 내준다는 요 색깔. 헷갈리지 말자. 251번. 251번으로. 그렇죠. 자, 요기 밑에 요런데. 자, 어느 쪽인지. 자, 요런데 거의 요 위에 부분. 요기가 가장 위에라서 거의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살포시. 그럼 가는 선 어느 쪽 방향인지. 자, 요기는 보세요. 얘가 밑에 깔린 꽃잎이라 그냥 요기 조금 더 밑에 진하게, 음, 해준다. 자, 그러니까 위에 꽃잎을 살려준다. 자, 밑에 꽃잎 요렇게 해서 조금 어둡게 해도 된다. 얘를 살려야지. 그렇지. 위에 꽃잎을, 위에 꽃잎 더 튀어나오게 해준다. 자, 그래서 필요한 색. 243번으로. 자, 위에 243번은 위에 꽃잎. 그렇지. 위에 개나리 있죠. 어, 요렇게 한 번씩 더 칠해주면서, 더 칠해주면서. 요때, 아시죠? 나의 꽃 더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준다. 어머, 끝이 더 뾰족해졌네. 음, 좀 싸나워 보이기도 해. 네, 괜찮아요? 자, 요렇게. 요기는 밑에 있으니까 그냥 조금만. 그렇지, 밑에 있는 아이들은 밝음을 조금만. 이 아이, 243번을 조금만 넣어준다. 그럼 벌써 요렇게 봤는데도 어떤 아이가 위인지, 밑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요 느낌이에요. 자, 좋았어? 그럼 가운데, 개나리 가운데 보면은 수술 있는 부분 있잖아. 너무 정교하게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어. 오늘은 고 수술이 있다. 가운데 쏙 들어간다 느낌으로. 요 색깔 238번. 238번 준비하셨어. 자, 가운데 부분에다가 웃는 입. 아우, 요거 섬세해요, 또. 집중. 웃는 입으로 왔다 갔다만 해준다. 자, 요렇게. 자, 웃는 입이 이렇게 똑바로 될 수도 있고, 약간 옆이면 옆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똑같이. 하늘만 보면서 웃지마. 비웃어도 돼. 약간 한쪽이 더 올라가는 비웃음. 그런 것도 괜찮아요. 네, 요런 식으로. 헉, 되었다. 음, 좋아.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고런 아이들은 아예 말이죠. 자, 요 색깔. 요걸로 갈까? 요거. 음, 요거, 요거. 요 색깔은 238. 238. 아니, 아니, 아니. 250도 이런다. 250번. 250번이에요. 자, 250번으로다가 요기 밑에 있는 부분은 조금만 보인다. 다 보이지 않아도 돼. 어, 그렇지. 두 개만 보일 수도 있어. 그렇지. 요렇게 가려져서 꽃잎이 두 개, 세 개만 보일 수도 있다. 뭐 요런 식으로. 자, 요기도 요기 가려졌구나. 그래서 요기만 요렇게 보인다. 뭐 하나 요렇게. 요런 느낌 사이사이에 넣어주세요. 네, 근데 요 색깔이 또 너무 튄다. 그러면은 다시 요거. 우리 기본 색깔. 2022, 2015. 자, 요 밝은 쪽만. 요렇게 좀 넣어주죠. 갑자기 색감이 너무 어색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 튀잖아. 이상하잖아. 자, 요런 식으로. 오, 좋았어. 음, 요렇게 넣어봅니다. 자, 요게 이제 시작이죠. 많이 피울 거에요. 한번 더 해봐요. 그럼 요기 피웠단 말이야. 요쪽에서 가지 흘러내리니까 요기도 조금 꽃송이 있어야죠. 뭉쳐있죠. 이 아이들. 하기 전에 갑자기 요기. 아니, 아니, 아니. 또 그려요. 자, 또 다시 꽃잎 4개부터.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꽃잎 요 모양. 위치 중요하더라. 자, 또.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자, 그려주고. 또. 하나, 둘, 셋, 넷. 음, 숫자 꼭 세지 않아도 되는데. 음, 음. 세게 되죠. 기분 좋게 다 같이 셀까요? 어, 하고 싶네요. 갑자기 이거 소리. 어, 음,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넷. 음. 자, 같이 해주신 분. 음.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자,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일단 밑에 있는 거. 위에 쪽부터 한번 해주면은 더 편할 것 같아. 자, 그 다음. 자, 요 색깔. 요 색깔이었어. 251번. 요거 헷갈린다. 251번과 250번 헷갈릴 수 있어요. 251번. 좀 헷갈리면 어때. 음. 조금 다를 뿐이야. 느낌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요렇게. 자, 어두운 쪽. 자, 오른쪽과 요렇게 밑에 쪽. 요거, 요거. 자, 요런데 겹친다. 지금. 겹치는 부분 있으면 아예 요렇게 조금 어둡게 그냥 더 이 색깔을 많이 쓴다는 거죠. 요기도 어디가 겹친 거야. 여기야. 그럼 요기를 조금 더 눌러서 음. 요렇게 어둡게 만들어준다. 자, 밝은 쪽. 어, 밝은 색으로 가장 위에 부분 튀어나온 어, 위에 있는 개나리. 개나으리. 오, 자, 많이. 이건 이 색깔. 자, 243번 많이 써요. 쓰면서 또 얘기해요. 네, 밝은 색으로. 자, 나의 개나리 꽃 모양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자, 천천히 음. 만들어주면서 음. 분명히 개나리가 더 통통해질 수 있죠. 그렇죠. 자꾸 바깥으로 나간다. 음. 통통해지더라. 괜찮아요. 네, 은근 개나리 꽃잎. 어, 또 길쭉길쭉 하기도 해요. 요기는 그냥 어두운 쪽이니까 그냥 요정도만 빼. 끝에만 요렇게 빼볼래. 그래야 되지 뭐. 이렇게 모양만 본다. 음. 요기는 너무 다 이쪽 모양으로 했어. 그 다음에 또 밑에 부분 어두움. 자, 밑에 부분 어두움. 아까 요 색깔 갑자기 너무 튀어서 요걸로 해보겠다. 이번엔. 자, 요거 갈게요. 다시 요거 251번으로. 밑에 있는다. 그래서 음. 자, 요렇게. 요기는 그냥 세 개만 보일까? 요기 요기 가려졌어. 그래서 요기는 세 꽃잎만 보인다. 자, 여기는 두 꽃잎만 보인다. 어, 요게 더, 요 색깔이 더 이쁜 것 같은데. 오, 요 색깔로 하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음. 자, 근데 여기 위쪽으로는 안 넣고 다 요쪽으로만 넣었어. 왜냐하면 꽃 자체 덩어리도 있지만 요 큰, 한 몽, 덩어리. 응, 한 요 꽃송이들, 몽쳐있는 아이들 덩어리까지 생각하려면 요쪽으로다가. 그렇죠. 요렇게 해서. 자, 넣어주셔야 돼요. 이쪽이죠. 요 색깔이 예쁜 것 같아. 그러면. 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요 색깔도 하고 요 색깔도. 응. 요 색깔도. 그래. 이 색깔 슬퍼할 수도 있어. 요 색깔도 좀 넣을래놔. 자, 요렇게 넣어주면서. 짠. 좋았어. 그러면 아까 요 색깔 내가 꺼내놨잖아. 근데 안 써주면 슬퍼하잖아. 해야죠. 250으로 다시 요. 하나만 보인다 그러면. 응, 그렇지. 요렇게 하나만 보인다. 요렇게 조금만 보이는 아이. 조금 더 어두운 쪽. 요렇게 뭐 요런 데에다가. 축축해주면 되겠네요. 안 쓰면 섭회하니까. 자, 됐어. 그 다음에 다시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요 색깔. 202번으로. 그렇죠. 좀 어색하다. 색깔이 튄다 부분에. 자, 요렇게 보면서. 자, 넣어줘요. 넣어주세요. 짠. 됐어. 오, 요런 느낌으로. 자, 또 보면서 모양이 어색하다. 음, 그런데 이렇게 만져주세요. 만져요, 만져요. 예뻐지게 예뻐져라, 예뻐져라. 음, 자, 그 다음. 그렇죠. 쏙 들어가야죠. 암술 수술 부분. 요 색깔. 238번으로. 자, 여기는 요렇게 웃고 있다. 웃고 있다. 자, 여기는 요쪽으로 요렇게. 옆으로. 그렇지. 요렇게 웃고 있다. 비웃는다. 자, 비웃는 건 아니고 그냥. 음, 방향, 방향. 자, 여기는 요쪽으로 요렇게 할까? 음, 그렇지. 요렇게 할 수 있고. 요런데도. 자, 요런 데는 뭐 굳이. 아, 요 색깔로도 요런 데 갑자기 어둠. 음, 요런 거 줄 수 있다. 여기도 음, 해주면서. 음. 오, 느낌 난다, 느낌 난다. 오, 개. 오늘 개 나으리. 음, 아주 많이 풍성하게 피었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멋스러워 보여야 한다. 어디어디 할 것인가. 늘어지는데 늘어지지만 않고 그래도 살포시 올라가는 느낌의 아이들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쪽에다가 또 그릴게요. 자, 요렇게. 음, 자. 오, 갑자기 너무 길어졌어. 괜찮아. 음, 자, 그려주고. 그 다음은 요기는 요렇게 옆으로 보이는 아이. 자, 요렇게 옆으로 보여서 뭐 두 개만, 두 개만 보인다. 요런 거. 요런 거 좋아요. 자, 요렇게. 일단 두 개만 보이게. 음, 자, 그 다음에 좀 멀찌감치 피기 전. 요런 거 있어야죠. 네, 옆모습. 옆모습 세 개만 요렇게 보인다. 두 개, 세 개 보이는 거. 요런 거. 지금 요거, 요거. 요렇게. 음, 요런 거 그려주세요. 요게 하나 더 올라가자. 여기도 몽우리. 자, 됐다. 됐다. 요거 표현. 요거 표현은. 자, 밝은 거. 일단 밝은 걸로. 얘가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요기 할게요. 자, 밝은 걸로. 음, 나의 꽃 예뻐지게 만들고. 짠. 그 다음에 요런 데 밝은데. 음, 몽우리 더 밝은 쪽. 자, 콩콩콩. 콩콩이 아니죠. 그냥 꾹꾹. 좀 힘줘서 요 색깔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243번. 해준다. 해준다, 해준다. 자, 윈즈 아랜즈 잘 못 알아보겠다. 네, 그러면은 요 색깔이죠. 좀 더 어두운 색깔. 251번으로. 요런 데. 그렇지. 요기, 요기도. 짠. 요렇게만 해줘도. 어, 얘가 이제 나온다. 그렇지. 그러면서 요걸로. 덩어리도 잘 포시. 음, 가는 선. 가는 선. 음, 조심스럽게 써주시고요. 요기도. 그렇지, 어두움. 놓치지 마세요. 어두움 쪽. 음. 그 다음. 음, 그렇지. 폭 들어간다. 웃는 입. 웃는 입. 짠짠. 지금 웃는 입 위치가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 틀렸으면 손. 아시죠? 네. 긁어내셔야 돼요. 긁어내신 다음에 또 다시 하시면 된다는 거. 자, 좋았어. 그럼 요기까지만 일단 해보고. 자, 나뭇가지. 나뭇가지. 음, 나뭇가지. 조금 가볼게요. 요기서 나뭇가지. 요 색깔 236번. 236번 나뭇가지. 툭툭 쭉 따라가지 않아요. 나뭇가지는 약간 거친 느낌. 그 느낌 때문에. 자, 요렇게 연결. 요기로 온다. 음, 좋았어. 요렇게 와준다. 오우. 그 다음에 요기도 그렇지. 붕뚱은 안 돼. 연결이야. 같은 식구. 음, 자, 요렇게. 여기서는 이제 힘을 뺄 거예요. 네, 약하게. 네, 요런데 약하게. 요기도 약하게. 여기는, 여기는 그냥 안에. 안에. 왜 안 하는지. 이따가 요런데도 약간 요렇게. 조금씩 가지. 조금씩 나가본다. 안 하는 이유는. 자, 요 색깔로. 자, 음. 캐나리오 밑에 보면 요기. 살포시. 잎사귀 요거. 꽃받침, 꽃받침 요거. 2, 4, 2번. 2, 4, 2번으로 요게 또 있어줘야 자연스럽더라. 자, 그렇죠. 여기는 아예. 음, 좀 많이. 그 다음에. 음, 너무 노랑만 하는 것보다. 이제 살포시 잎사귀가 나오고 있어. 음, 고 느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걸로. 자, 잎사귀는 정말. 잎사귀가 꽃보다 더 작아. 이젠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 정말 조금. 자, 요 또 요. 살짝쿵 그린. 음, 요 느낌이 있어줘야. 왠지 더 파르파르. 개나리도 더 파르파르 싱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거 요 색깔 준비하셨어. 자, 요런 데다 좀 넣을게요. 요 색이 이거하고 차이가. 요거만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요 색깔도 있어요. 일단 요것만 보면서. 요런 밑에다 요런 데도 요렇게 사이사이에다가 좀 넣어도 되더라. 어, 지금 여기 너무 집중했네. 음, 아직 한참 더 그려야 되는데. 미리 보여주려고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된다. 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짠. 좋아요. 네, 좋아요. 요기까지 그러면 조금 더 우리 풍성하게 개나리 더 해야 된다는 거. 음, 아시죠? 네. 참, 요게 있어. 전체적으로 요 조금 작은 거 내려갈까? 음, 자, 그럼 이쪽에도 조금. 그 다음 요쪽에도 조금. 일단 그려볼게. 이쪽에도 더 그릴 건데. 어, 음, 자. 조금 빨리가 함께 할 거니까. 네, 그래도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그려요. 너무 띄우지 말고. 자, 예쁜 모양으로 개나리 그려주세요. 오, 은근, 은근 많이 그렸는데. 음, 잘 따라오셨어요? 빨라가지고 뭐, 그죠? 음, 천천히. 자, 은근, 은근 많이 그렸다. 왜냐하면, 그렇죠. 개나리는. 음, 풍성해야 되니까. 대체 요렇게 보면은, 어, 어느 위치로 어떤 느낌으로 떨어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으시겠죠. 좋아요. 자, 요렇게. 기본 개나리 모양 하셨다면. 그렇죠. 음, 항상 주의하실 거. 어두움, 어두움. 아, 밝음부터 갈까, 이번엔? 아깐 어두움 했는데 이번엔 또 밝음이래. 자, 가장 튀어나온 데 찾으세요. 요렇게 덩어리 있는 부분에서 가장 튀어나온 아이는 어디인가. 나 요거라고 했는데 요거 하고 싶네. 가장 튀어나온 아이는 음, 요 색깔. 243번으로 한 번 더 칠해준다. 그냥 앞쪽이니까. 자,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쪽은 살포시만 칠해주고. 자, 여기는. 어, 얘 할래. 얘가 가장 앞이다. 자, 힘줘서 요때. 음, 또 얘기한다. 음, 모양을 예쁘게. 네, 자, 지금 정확하게 안 떨어진다. 당연하지요. 네, 색깔 비슷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음,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더 어두운 색감. 그렇지, 누르면 되니까. 짠, 됐다. 여기도. 지금 만약에 놓치고 안 한 부분이 있어. 밝은 부분 요런 거 보면서 또 하면 돼요. 그렇죠, 네, 밝은 부분. 자, 가장, 가장, 가장 앞쪽에 있는 아이는 한 번씩 다 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 밝은 부분 어느 쪽인지 생각하면서 자, 밝은 쪽도 넣어주세요. 어, 얘 왜 이렇게 못생겼어? 어, 얘 왜 이렇게 커? 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음,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음, 그럼 못생겼다고 하면 안 돼. 음, 그럼 더 못생겨져.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예쁘게 만들어줄게. 자, 일단 밝은 부분, 음, 저도 넣을 수 있는 부분. 음, 다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음, 밑에 있는 아이들. 음, 확실하게 보이자. 자, 요거, 요거. 자, 요 색깔 251번. 252번으로 어떻게 이런데 잘 봐요. 겹치는 부분. 자, 앞쪽과 겹치는 부분에 힘줘서 앞쪽 끝. 그렇지, 튀어나오게 해주자. 우, 나온다, 나온다, 튀어나온다. 자, 요런데도. 음, 여기도. 여기 겹쳤어. 자, 요렇게. 자, 여기는, 어머, 겹치지 않았어도 여기는. 그렇지, 밑에 부부니까 어둡다. 요런데, 그런, 어둠 좀 넣어서 입체감, 꽃, 입체감 살려준다. 크, 할 거 많다. 정성, 정성 가득, 가득. 자, 요런데 잘 봐야죠. 요기가 앞쪽이었어. 그럼 난 요기, 아, 요렇게 선을 넣었어. 요기를 어둡게 누르는 거죠. 그렇지, 요기도. 짠, 요렇게. 음, 여기는. 그렇지, 요 자체 덩어리. 자체 덩어리. 그 다음에 요기 어둡게. 어우, 요런 데 이제 좀 섬세하다. 그렇지, 집중. 집중 또. 음, 집중하면서. 어우, 힘들다, 지금 힘들다, 힘들다 느끼실 거예요. 네. 음, 예쁘게 앉았다고 지금, 어우, 아니죠. 음, 누가 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어, 안 돼요. 그럼요. 끝까지 완성하세요. 네, 자, 끝까지. 요기다, 요기다. 음, 요렇게. 자, 너무 완벽한, 막 정확한, 응, 개나리 꽃 모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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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전체적인 느낌이니까. 항상 기분 좋게. 그림을 그리는데 기분이 좋아야지. 즐겁게 그리세요. 그림에 나와요. 그림에. 음, 나의 기분이, 기분이가 나온다. 자, 여기는 요쪽. 여기 아까 미안해. 음, 못생겼다 그래서. 아니야, 너 예뻐. 자, 요렇게. 됐다, 됐다. 음, 되었어요. 그럼 요 색깔로 요거 든 걸로 밑에 부분에 있는, 그렇지. 요런데 사이사이에. 자, 꽃잎 몇 개씩. 음, 요거는 네 개 꽃잎 다 안 해도 된다 그랬어. 자, 두 개. 뭐, 요런데 사이사이. 요렇게만 넣어준다. 요기도, 자, 요기는, 요기는. 요기도 두 개만? 그렇지, 이렇게 두 개만 넣을게요. 요기도, 음, 어색한데? 요쪽으로, 음, 요렇게 어색하면 또 계속 보는 거야. 자, 그렇지. 요렇게 가려졌다. 요 앞 꽃잎이, 어, 요러면 쪼까, 어, 쪼까는 또 뭘까? 네, 조금 없어진다. 그러면 고치면 된다. 음, 자, 요기도, 요쪽에 좀 보이는 안이. 자, 요 정도. 조금씩만 넣어준다. 오, 됐어. 그런데, 자, 또 요거 안 써주면 슬퍼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아이도 조금만 더. 자, 요런데. 자, 어느 쪽으로 쓰는지. 그렇죠. 다 이쪽 밑으로. 오른쪽, 요 밑에 쪽으로. 자, 요렇게 어두운. 자, 써줘요. 조금만. 음, 요런 덴 됐고. 요기, 요거 건드릴까? 아니야, 요거는 안 건드리고. 요거 밝은 색으로. 요 꽃잎 앞에. 요거를 다시 만진다. 자,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재정비. 마음에 안 드는 거 재정비. 그럼요. 하면 돼요. 자, 얘도 잘 안 보여서 한 번 더 힘 준다. 자, 한 번 더 해준다. 좋았어. 그 다음에 다시 요걸로. 2, 5, 1로. 자, 요 모양을 정확하게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짠.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어? 요런 식으로. 그렇지. 예쁘게. 앞쪽이니까. 갑자기 요기를 또 이렇게 넣고 싶네. 음, 요기 꽃잎 보인다. 요런 느낌으로. 오, 됐어. 됐어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할 거. 음, 나도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지. 퐁. 웃는 입. 수술 부분. 자, 짠. 웃는 입 부분 조금 세게 눌러주시고. 여기 살포시 이렇게 번지게 해도 돼요.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 그냥 웃는 입만 해도. 맞아. 우리 웃는 입만 해놔도 지금 굉장한 거야. 옆모습은 안 해야죠. 그렇지. 옆모습에서 보이면 이상하다. 자, 요기. 짠. 옆으로도 방향. 그렇지. 다양하게. 요기. 웃는 입. 또 어디. 요기는. 여긴 옆모습. 요기는 조금. 요기도 조금. 자, 됐다, 됐다. 됐다, 요 정도. 요 정도. 오, 됐어요. 그다음에 눈 지그시 내가 갖고 봤는데. 요런 거 또 튄다. 그러면 그렇죠. 요거죠. 다시 202로 조금씩 풀어준다. 봤을 때 색이 너무 튀거나 어색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색감을 더 섞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자, 요거는 괜찮은 것 같고. 요 색깔만 나는 요렇게. 됐다, 됐다, 됐다. 짠. 자, 그다음. 먼저 나뭇가지 갈게요. 나뭇가지. 거의 다 있네. 나뭇가지. 자, 요기 연결. 요기도 요렇게 해서 연결해야죠. 그럼요. 어떻게 연결할까? 요기로 가야지 뭐. 요렇게 연결. 요기는 살포시 갈까? 음, 그렇지. 요기도 요렇게. 요기도 연결해본다. 좋아요. 자, 요쪽으로 갈수록 조금 두껍게. 음, 요기선 어떻게 내려올까? 자, 요렇게. 자, 보면서. 자, 짠. 요렇게. 쭉쭉. 나뭇가지가 너무 많이 보이지 않도록. 크, 여기다. 여기. 자, 요쪽으로 이렇게. 요렇게 간다. 어우, 섬세해. 요거는 왜 이렇게 휘었을까? 음, 멋있, 괜찮아. 멋있어, 멋있어. 자, 요렇게. 요거 툭. 그렇죠. 요런 거 몇 개. 툭, 툭. 선. 약간 툭툭. 그렇지. 요런 거. 조금 바깥으로 나가는.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음, 몇 개.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또 요런 거. 음, 요런 거 어떤 거. 음. 자, 어떤 거. 요런 거 놓치지 않고. 요기서 요렇게. 요기도, 요기도. 요런 데도. 그렇죠. 요렇게 보면서. 음. 자, 됐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멀리서도 본다. 그렇지. 눈지그시. 좋아요. 일단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 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걸로 계속해요. 일단 요걸로 가봐요. 요 색깔이 242번으로 맞아요. 요런 데. 자, 요기 밑에 부분 놓치지 말고. 짠. 밑에서 위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자, 또 어딨더라. 요런 거는 옆에. 요기 요런 데. 짠. 음, 또 어디. 요런 데. 조금씩. 음, 요기지요. 요기. 옆모습 아이들. 너무 많이 보이지 않게. 요거는 음, 옆모습인데. 얘가 튼실한 옆모습이야. 음. 자, 요걸로. 요거는. 아, 요거 옆모습이었나. 어, 그래요. 옆모습. 자, 요기도. 요렇게 해주면서. 요 색깔로. 또 어디어디 안했나 보면서. 음, 요거. 그렇지. 계속 찾아본다. 어디를 안했는지. 그 다음에. 그래요. 이제 막, 음, 잎사귀 나오려고 그래요. 자, 쭉쭉. 그냥 요런 잎사귀 느낌. 사이사이에다가. 많이 하지 않는다. 조그만. 조그만. 요런 데도. 음. 요기. 또 어디 할까? 많이 하지 않는다. 많이 하지 않는다. 자, 요런 데도 보면서 조금. 그렇지. 심심하다. 자, 고런 부분에다가 조그맣게. 정말 조금만 넣는 거예요. 자, 또 안 쓴 색깔 있잖아. 그렇지. 요 색깔은 살짝 콩 튈 수도 있는데. 더 산뜻하라고. 음, 가져왔어. 241번. 241번으로. 자, 또 보면서. 음. 자, 요렇게. 짠. 조그만. 이 아이는 정말. 어. 요거 썼던 색깔. 요거. 242번보다는 조금 더. 음. 아껴요. 네. 조금만 써주세요. 자, 요렇게. 어디 어디 할까? 요거. 아우. 이 아이 너무 튀었는데. 괜찮아. 자, 요렇게. 자, 조그맣게. 어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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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정도 말할까? 요기 두 가지니까. 요렇게. 자, 계속 보면서. 늘 얘기하지만. 헉. 크. 어. 정말. 느껴져요. 그렇죠? 네. 봄 왔어요. 봄이 온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요새 날씨 다같아서 벌써 개나리 피었다고들 하는데. 음. 조만간 정말 만날 우리 개나리. 미리미리 만나보면서. 요렇게. 나는 요렇게까지만 할래요. 네. 어떠셨어요? 우와. 오늘. 음. 개나으리 잘 피우셨어요? 음. 되게 산뜻하다. 그렇다면 뭐 오늘은 정말 개나리처럼 그냥 화삭하고 산뜻한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